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두번째 입니다 왜 두번 질까 자 4 나누기 3 아 전차시에는 1 나누기 3 즉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컸어요 이쪽이 더 컸어요 네 오늘 이 두번째는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큰 나눗셈 입니다 자 이게 요게 요게 하나 자 2 3 자 여기는 4죠 자 4개를 피자 4판 이라 생각합시다 3명에게 나눠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피자도 3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자 규섭이 한테 주고 여기도 또 이것만큼 규섭이 주고 규섭이 주고 규섭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씩 아니 3분의 1이죠 죄송해요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면 3분의 4가 되죠 자 4 나누기 3 어떻게 된다고 했죠 4 나누기 3 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두번째 슬기가 7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낸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자 1 나누기 4는 1 나누기 4 4분의 1이죠 4분의 1 7 나누기 4는 4분의 1이 몇개에요 7개죠 그래서 7 나누기 4는 4분의 7 자 4분의 7인데 이게 뭐가 나왔어요 가분수죠 자 7에 4가 몇번 들어가요 7에 4가 4 1은 4 3 한 번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가고 자 여기 7은 4 더하기 3이죠 4가 자연수로 들어갔구요 나머지 3이 나머지 3이 나머지 3이 여기 분자 위에 올라가면 되겠죠 1과 4분의 3이죠 4만의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8 나누기 5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 나머지 3을 5로 나누면 5분의 3이 되는거죠 8 나누기 5는 1 이대로 몫이 1과 5분의 3 그래서 5분의 8이 되어요 이해했죠 두번째 나누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라 10 나누기 3은 3분의 10 3분의 10은 3과 3분의 1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면 6학년 학생이 모르면 안돼요 어 연습을 해야 돼요 10을 3으로 나누면 3 3 9죠 1이죠 자 몫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연수 나머지가 분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10은 3 3 3 1 3분의 3 3분의 3 3분의 3은 1 1이 3이니까 3이 되는거에요 그죠 11 나누기 4는 4분의 11이고 자 11에 4가 몇번 들어가요 2 그렇죠 4 2 8 더하기 나머지 3 자 21 나누기 5는 5분의 21 자 21에 5가 몇번 들어가요 5 4 20 20이죠 더하기 1 4가 5분의 1이 되죠 23 나누기 7은 23 나누기 7 7분의 23 자 23에서 7이 몇번 들어가요 3번 7 3 21 더하기 나머지 2 그렇게 해서 3과 7분의 2가 되는거죠 한 병에 4분의 5리터씩 들어있는 주스가 4병이 있다 이 주스를 3일동안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면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실 수 있는지 구해봐라 자 보세요 주스가 4병이 있대요 뭐가 4분의 5리터씩 들어있는게 4분의 5리터씩 들어있는게 주스가 4병이 있다 어? 그러면 분수 곱하기 자연수네요 자 자연수는 분모가 1인 분수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 약분이 되고 1 1은 1 5 1은 5 자 1분의 5는 자연수 5와 같다 즉 5리터가 전체 5리터가 있네요 이 주스를 3일동안 똑같이 나누어 먹으라면 5리터 나누기 자 3일 하면 하루에 몇 리터씩 먹게 되느냐 할 수 있죠 3분의 5죠 자 3분의 5는 1과 3분의 2죠 자 5의 3이 한번 들어가서 3함 1은 3 더하기 2하면 5 그죠? 1과 3분의 2리터 1과 3분의 2리터라고 해주거나 3분의 5리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모듬과 중기의 모듬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이 더 넓은 모듬은 어느 모듬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자 지혜는 14제곱미터인데 상추, 방울, 토마토, 감자를 똑같이 나누어 심기로 했어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이 누가 더 넓냐 그러면 14에서 상추, 방울, 토마토, 감자 3을 나누는 거겠죠 지혜는 14 나누기 3이에요 그쵸? 그럼 3분의 14 14에 3이 몇 번 들어가요? 4, 3, 12 자 3, 4, 12 더하기 2죠 그러면 감자는 감자는 4와 3분의 2씩 심게 되겠죠 여기는 17인데 중기는 17인데 고구마, 감자, 옥수수 5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4죠 그러면 17 나누기 4 4분의 17이니까 4와 4, 3, 12 4, 16 4, 16 4와 4분의 1이네요 대분수로 고쳤을 때 만약에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이게 더 컸겠지만 지금은 자연수는 같은데 또 분수가 달라요 그러면 분수의 크기가 결국 크기를 좌우하겠네요 그러면 3분의 2가 더 크냐 4분의 1이 더 크냐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수를 곱하면 분수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에 같죠 4, 3 12분의 4, 2, 8 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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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죠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3, 4 12분의 3 자 분모를 각각 12로 맞췄어요 왜? 통분했죠 분모가 같아야 크기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얘는 12분의 8 12분의 3 이니까 3분의 2가 더 크네요 그러면 지앤에가 더 넓게 싣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앤에 무듬이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